오늘 우리의 점심 식사는 밥새우 된장찌개에다가 밥새우에다가 백김치하고 호박 철분과 칼슘에 많이 들어있는 호박니팔이 넣은 백김치 무, 백김치 무 살살 썰고 백김치 된장찌개에다가 양파를 많이 넣은 김치전이에요 김치전하고 밥새우하고 된장찌개, 김치전, 양파를 많이 가득 넣은 또 여기다 머이를 넣었어요 머이 김치전하고 또 이제 그 밭에서 캬온 철분하고 칼슘이 풍부한 부추하고 기력에 아주 좋죠 오이, 오이 소배기 김치하고 또 수박 두 쪽하고 또 이제 귀리 밥이에요 귀리하고 머이 섞어서 귀리한 귀리 잡곡밥에다가 오늘 우리 가족이 점심 식사로 먹을 거예요 아 아주 수박이 이번에 딴 수박이 달고 맛있어서 차갑게 냉장고에 넣었더니 아주 시원한게 아이스크림처럼 달아요 아주 맛이 좋네요 그래서 양파가 요즘 수확이 많아 가지고 양파를 많이 넣은 김치전이 한 냄비를 했는데 다 팔려 가지고 다시 오늘 또 다시 김치전을 새로 또 했어요 김치전이 너무 가족들이 좋아해 가지고 요새 김치값이 금값이잖아요 근데 오늘 봄에 가을에 이제 작년에 농사진 것을 겨울에 김치 담고 남은 것을 봄에 뒀다가 봄 김장을 한번 더 했다가 지금 그 봄 김장 한 배추김치로 김치전을 만들었어요 김치가 건강에 좋은 건 다 알죠 거기다가 양파를 듬뿍 넣어서 김치전을 부친 데 입에서 살살 녹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단백질하고 밥새우가 많이 드는 된장찌개에다가 백김치 넣고 또 이제 부추 철분과 칼슘이 많이 드는 부추와 오이 또 수박 아주 요즘 금값이란 수박이 우리는 밭에서 따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머이 귀리 밥이에요 이 귀리가 들어있는 머이 밥을 아주 맛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이 참 맛있게 식사를 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간단한 점심 식사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ON